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중국의 일단 이거 시청자분 아이디인데요 중국의 부덱스 한번 타봅시다 근데 이분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게 지금 왜 20일이 남았는데 왜 333 강화를 놓고 그 다음에 파츠를 이렇게 박았을까 물론 파츠는 그렇게 좋은걸 박지 않았는데 333 박는데도 강화이템 좀 많이 써야될텐데 왜 하셨지? 뭘까요? 많이 갖고 계시나? 아 이거 와 뭐야 야 이거 겁나 많은데? 무슨 2000 2000 29927 뭐야 이거 왜이렇게 많아 아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333 만들었구나 자 부덱스 한번 중카에 부덱스 시스텍해볼게요 풀파츠는 아닌데 333 강화가 되어있어서 아마 굉장히 빠를거거든요 시스텍해보겠습니다 나머지 가까운게 아니고 방송이 튕겼어요 한시간에 한번씩 튕겨 파츠는 10분 richtig decorative 오오 Mizra 렉스틱은 잘못만던 첨가 아닌가? 괜찮아 하기야 자기 와 이게 안 미친다고? 와 미쳤다 진짜 차 와 야 진짜 실수 많이 하고 그냥 달렸는데 6초 그냥 미쳤다 미쳤어 내가 봤을 때 이거 풀만 풀바치면 3-4초 나올 것 같아 진짜 한 2-3초까지도 가겠대 2-3초 멀티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개쩐다 참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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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실 그냥 치고 하니까 3-3초 그냥 와 미쳤어 와 와 야 야 야 이건 차가 아니다 근데 와아 못 따라오는 데 있다 와아 와아! 충격이다. 충격이다. 충격. 와아. 못 따라와야 해. 와아. 와아. 흐드로 있어요? 와아. 아, 저도. 힘들다. 와아. 편안해. 죽고싶다. 와아. 너무 빠른다. 와아. 익스프레스 함에 봅시다. 아, 궁금하네요. 진짜. 어, 옆에도 붓이다. 시청자인가? 아니겠지? 옆에 계신 붓 타신 분 시청자 분이세요? 아니죠? 와아. 아, 이거 게임 끝에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농사기 아니야, 이거? 아, 이거 게임 시작하자마자 게임 끝이에요. 몰라. 와아, 미치. 뽑아라. 와아, 야이씨. 아아아아악. 아 사기라 이차네 이거 끝판왕이다 이거 따란다 못따라 와 이거 파츠까지 사기면 어떻게 되냐 이거 궁금하다 야 진짜 이거 궁금해 사과도 이거 봐봐야겠다 궁금해 근데 이거 어떻게 뽑아요 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피감부터보다 와 미치네 와 진짜 빠르다 이제 실수 안하고 달렸으면 40 40 뭐 한 47초 정도 나오겠 47 46 그냥 나오겠는데 이거 갑바 아니에요 진짜 갑바같아 갑바같아 와 와 아, 그치. 너무 바라네, 지금. 에이, 이건 사기다야, 진짜. 에이, 이건 아니다. 아니, 카트를 만들어라 했더니, 이게 무슨... 로켓을 만들면 어떡해요? 카트라이더 운명자님, 에?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파츠 쓰레기예요, 지금. 보이시죠? 그냥 3-3-3 강화가 끝이야, 지금. 이게 있는 거라고는 보시면, 3-3-3 강화가 끝이야, 이게. 파츠는 뭐 거의 기본 파츠고, 시펑은 파츠고, 거리다. 지구, 가슴, 가슴, 가슴 지금 같이 달려 볼게요. 작은 걸, 파츠가 팬이 올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